송아한테 무슨 일 있습니까? 송아 엄마가 내일 못 온다 이제 와서? 그럼 처음부터 못 온다고 하든가 목소리 좀 죽여라 꼬마 다 듣겠다 제가 송아한테 가볼까요? 내버려둬 지금은 우리 누구도 도움이 안 돼 서운한 건 시간이 지나야 가시는 거니까 안 주무시고 뭐하세요? 너 도대체 우경이랑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야? 제가 알아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목적으로 시작한 만남이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야 너도 우경이가 싫지 않잖아 저도 아버지 엄마처럼 목적으로 사람을 만나길 바라세요? 아버지 때문에 저 사랑이란 건 우주워요 자꾸 제일 창견마시고 가만히 좀 계세요 아무리 발부둥을 쳐봐도 넌 내 자식이야 목표를 한 번 정하면 끝장을 봐야 되지 않겠냐? 잠시 후에 모경아 나야 모경아 듣고 있니? 왜 대답을 안해? 나 그냥 끊는다 그래도 돼? 같은 목소린데 그냥 쑥스러워서 연애도 한번 못해본 승맥이 쑥스러움만도 하지 앞으로도 쑥스러울 일 많을 테니까 긴장해 잘 자고 내일 보자 내일 또 봐 우리? 연애가 그런 거거든? 끊어 미안하다 이 어려 고모가 걔들 마음을 얻으면 되잖아 송아랑 희례를 집중적으로 공략해보는 건 어때? 연애가 그런 거거든? 정화야 정화야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? 우리 아빠한테.. 저 울었다는 말 하지 마세요 승화야 왜 울었는데 선생님한테 말해 주면 안돼? 내일 학교에 엄마가 와준댔는데 갑자기 못 온대요 태평이는? 태평이도 못 가준대?